네, 행복했습니다 뭐, 그런 것 같지 않아요? 우리가 예전에 7년 전에 공연을 막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우리도 너무 바빴고 굉장히 어렵고 팬분들이랑 전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? 7년이라는 기간은 길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일까요? 너무나 가깝고 되게 그때랑은 전혀 다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꼭 가세요 자랑하세요! 오늘 집에 가서 꼭 가세요 여러분의 어렸을 때 자랑하고 싶어요가 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두 곡 불러드릴 텐데요 저희가 함께 마음으로 적어간 노래들이에요 요즘,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걸음, 제 걸음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여줘라, 증명을 해봐라 계속 무언가를 원하는 시대 때문에 피곤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너와 내 이름이라는 노래의 맨 마지막에 세상이 던진 질문에 나는 적을게 너와 내 이름이라는 가사로 끝나요 저는 늘 그런 질문들에 여러분과 저희 멤버들 이름을 적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래가 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